올 들어 10월까지 울산의 수출액이 이미 지난해 수출액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가 상승을 등에 얻고 석유 제품 수출이 급성장했기 때문인데 유가 상승으로 원자재 수입액도 급증해 무역수지 흑자폭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이상국 기자입니다. 울산의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는 건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입니다. 지난달 석유 제품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34% 증가해 15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석유화학 제품 수출은 올 들어 처음으로 10억 달러를 넘겨 67% 증가했습니다. 자동차는 반도체 수급 차질 속에서 대미 수출은 줄었지만 영국과 러시아 수출이 늘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한 18억 달러를 기록해 수출 1위 품목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같은 주력 품목의 수출 호조 속에 지난달 울산 수출 총액은 65억 3천6백만 달러로 2018년 10월 71억 3천만 달러를 기록한 이후 3년 만에 최대 실적입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울산의 누계 수출액은 618억 9천만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뛰어넘었습니다. 울산의 최대 수출 품목이 역시 석유화학, 석유화학, 자동차 이런 품목인데 그리고 글로벌 수요도 지금 계속 살아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용인이 아마 울산의 수출이 계속 선전하고 있는 그런 제일 큰 원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지난달 울산 수입도 국제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80%에 가까운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올 들어 10월까지 수입액은 465억 6천만 달러로 이 역시 지난해 연간 수입액을 뛰어넘어 무역수지 흑자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울산은 지난 2015년 한때 수출 천억불 시대를 열었지만 이후 지속적인 수출 감소에 직면해 왔습니다. 울산 연간 수출 천억불의 영광은 이제 다시 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주력 품목의 수출 회복세는 경기 회복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